네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. 오늘도 수익률을 극대 보는 시간입니다. 오늘 한번 내용 좀 보도록 할 텐데요. 전일 좀 핫하게 움직였던 종목 4가지 먼저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첫번째 종목이죠. 어부부 반도체입니다. 어부부 반도체가 전일 상한가에 좀 안착을 하면서 상당히 좀 좋은 모습들 좀 나타났습니다. 그러니까 이유는 보시면 삼성전자와의 대규모 공급 계약이 언론 보도에 좀 나왔습니다. 3천만 개에 달하는 mcu 공급 계약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일단 공시에는 좀 나오진 않았어요. 다만 이제 일부 언론에서 좀 나왔고 이 부분이 시장이 좀 호재로 작용하는 모습들. 어제 상한가였기 때문에 오늘 추가적인 상승 좀 기대가 된다. 이렇게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두번째로 이제 JYP 엔터입니다. 엔터주의 급등이 상당히 좀 오랜만인 것 같은데 케이팝의 앨범 판매량이 지금 사실상 올해 1억장을 지금 넘어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특히나 이제 11월달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한 200% 이상 증가됐다라고 하는데 이 지금 1500만 장에 달하는 앨범 판매량이 11월달에 좀 발생을 했거든요. 그런데 이제 중요한 부분이 여기서 스트레이키지에 대한 점유율이 한 27.7%로 1위를 좀 달성을 했다라는 거죠. 이 부분들이 어저께 JYP 엔터에 상당히 좀 호재로 좀 작용하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신인 보이그룹이죠. 넥스지에 대한 기대감도 사실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도 추가적인 어떤 양호한 흐름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세번째로 동원산업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HM의 민수 실패로 자금 조달 계획이 좀 철회됐다라는 게 오히려 주가에는 좀 긍정적으로 좀 작용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. 3조 원 정도 좀 예상을 했었던 부분이 시장에서는 오히려 좀 안도감으로 주가 상승 흐름으로 좀 나타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자 네번째 NC소프트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신작 TL이 얼마 전에 좀 출시가 됐어요. 그런데 이제 출시되고 주가는 오히려 좀 실망감이 좀 컸던 흐름인데 오히려 그 저점을 지금 좀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. 이유를 지금 보니까 PC방 점유율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죠.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PC방 점유율이 한 20위권에서 13위 정도까지 지금 올라왔다라고 하고 다음 주 정도에는 10위권 진입도 가능하지 않냐라는 어떤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단 10월 저쯤 이탈하지 않는 흐름에서 여기서 바닥을 좀 더 다져주는지 우리는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 두번째죠. 개장적 체크포인트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이슈가 아닌가 좀 생각이 됩니다. 오늘 국회 본회의가 좀 예정이 돼 있는데 예산안 논의 다음에 발표될 게 대주중 기준 발표 예정이 있거든요. 그런데 이제 여기서 어떤 발표가 있을지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겠지만 30억으로 될 거냐 지금 현재 10억이 30억으로 될 건지 50억으로 될 건지 아니면 그 이상이 될 건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다만 이제 시간이 우리가 보통 국회 본회의가 진행되는 시간이 오후 2시거든요. 그래서 이 시간에 지금 맞춰서 진행이 될지 아니면 그보다 좀 빠를지 늦을지는 우리가 조금 더 체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. 다만 이제 시장 수급에는 영향을 좀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면밀히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자 두번째 이제 노량 죽음의 바다가 이제 개봉을 합니다. 그런데 이제 이 부분들이 두 번째 이슈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. 자 지금 노량 죽음의 바다가 지금 개봉이 됩니다. 이순신 시리즈 지금 세 가지 중에 마지막 시리즈인데 중요한 거는 컨텐트리 중앙이 좀 관련주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시장에서는 크게 기대감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. 대신 그동안에 이제 어떤 관객 숫자가 좀 많아진다라고 하면 이 역시 좀 강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자 세번째입니다. 세경 하이테크 무증 물량이 상장이 됩니다. 230만 주가 지금 상장이 예정이 좀 돼 있기 때문에 다소 매물 부담이 있을 수 있겠다. 이 부분들은 같이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 세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공략주 이야기를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오늘 관심 업종의 두 가지 업종을 좀 볼 예정인데 신재생에너지 그 다음에 2차전지 관련 주 좀 볼 예정입니다. 먼저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요. 미국에서도 지금 금리 인하 때문에 신재생에너지의 어떤 강세 특히나 이제 태양광 관련 주들의 흐름이 상당히 좀 좋은데 오늘도 임페이지에너지라든지 퍼스솔라 이런 어떤 주가들의 흐름이 상당히 좀 양호했다.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유가도 조금씩 반등하고 있다는 거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2차전지도 보셔야 되는데 저는 오늘 공략주에서 2차전지 관련 주에서 미래나노텍을 시청자분들께 조금 소개를 시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단 중요한 건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는 수산화 리튬 관련 주로 좀 엮이고 있죠. 그러니까 메인 사업은 지금 광학필름을 만들고 있고 디스플레이입니다. 이 사업을 지금 진행 중이지만 성장 쪽은 지금 2차전지 소재단 수산화 리튬이 성장 기대감이 좀 있는 부분인데 수산화 리튬 같은 경우는 양극재에 지금 첨가되는 필수 소재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수요 기대감은 그러니까 수요 증가 기대감은 상당히 좀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다만 중요한 건 아직은 업황이 지금 바닥을 찍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시장이 지금 어느 정도 신재생에너지 관련 주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2차전지 관련 주들이 지금 사실상 대주지 요건이 완화가 됐을 경우에는 2차전지 관련 주들의 흐름이 상당히 좀 좋을 것으로 좀 기대가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미래나노텍 같은 어떤 성장주 탄력 좋은 종목들을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는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일단은 목표치는 19,300원 정도 좀 설정을 하시고요. 손절 라인은 지금 현재 보시면 16,500원 정도 설정하고 좀 대응을 하신다면 그래도 시장보다는 조금 더 나은 어떤 흐름을 보일 수 있을 만한 위치가 아닌가 이렇게 좀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상 좀 설명 마치도록 하고 오늘 좀 성토하시기 바라고 지금까지 홍의진이었습니다.